프리미엄 라이프 더샷 도안 트위난스 대전을 대표할 신주거중심 도안신도시의 랜드마크 2021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안신도시 복명동, 상대동, 가수원동 등의 이미 완성된 상권과 도안신도시의 새로운 상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학군,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대전 핵심 주거 선우지역입니다 대전 도심을 관동하는 대전 2호선 트램역 더샷 도안 트위난스는 대전 핵심 입지를 연결하는 도안대로에 인접해 있으며 유성 IC로의 진출입이 쉬워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바로 앞 대전 2호선 트램역이 예정되어 있어 역세권 생활과 더불어 대전 전역의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각첨변 따라 자연을 품은 도안생태호수공원 단지를 나서면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도안 최대 규모의 도안생태호수공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도안 문화공원, 도안생태호수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 포스코 건설 브랜드 고객 충성도 5년 1위 한국산업의 브랜드 추천,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1위 등 소비자가 인정한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더샵 도안 트위난스에서 누리십시오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더샵 도안생태호수공원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도안에서 가장 빛나는 가치 오늘보다 더 높은 도안에서 포스코 건설 더샵 도안 트위난스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됩니다 더샵 도안 트위난스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프리미엄을 리딩하는 탑 브랜드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